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또 버스킹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삼아주세요 월요일은 너무 바쁘지 않을까 월요일도 성급해 보일 수 안 그래 수요일은 뭔가 성장한 느낌은 겨위된 그냥 내가 왠지 싫어 뭐야 혼자 일곱째 금요일 금요일이 시간 어때요 주말까지 기다리긴 힘들어 시간을 달려라 시계를 덧붙이고 싶지만 일 분일체가 달콤해 이 남자 도대체 뭐야 사랑에 빠지지도 못되게 있어 온종일 내 맘은 저기 시계 바늘 위에 흘러타 환상식으로 예약해 또 가까이 이 남자 도대체 금요일 금요일이 시간 없대 없지만 딱히 먹고 싶은 영화는 없지만 딱히 먹고 싶은 메뉴는 없지만 주말까지 기다리긴 힘들어 시간을 달려라 시계를 놓고 채우고 싶지만 1분의 차가 달콤해 이 멈춰 도대체 뭐야 사랑해 주지 않고는 못되겠어 온종일 내 맘은 저기 시계 바늘 위에 흘러자 한 칸씩 그저에게 더 가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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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칸씩 그저 한 칸씩 그저 다음번에 금요일에도 만나길 바라면서 혹시 여러분 다음 버스킹은 일요일일 거예요 1월 날인데 한강에서 가거든요 여의나루 쪽 나중에 한강에 치맥 좋죠? 아니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31일 날 인스타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노래는 뭐가 좋을까? 제가 음 음 여러분 많이 아실 것 같은 노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아리아나 그란데 노래 괜찮아요 여러분? 괜찮아요 아리아나 그란데? 괜찮아요 아리아나 그란데? 다시 여기서 그래서 이런 노래가 나오고 있어서 아리아나 노래 하나 불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Almost is never enough 이라는 노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